반갑습니다 요녀 채널의 요녀입니다 이번엔 각종 소시지와 어묵을 이용하여 어렸을 때 즐겨 먹던 아니 잘 못 먹었던 핫도그를 소환해 보렵니다 끓는 물에 데치는 몇가지 이유는 짠맛, 기름기, 잡내 제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흠이의 고추를 넣은 후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넣어주세요 이번엔 부위에 담아놓은 물이 많아서 양념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물을 넣어주세요 돼지고기 소금 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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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털리블를 구워줍니다. 양파 아이스크림 이쁘다 양파 가슴 멸치 청양고추 고추 양파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감사합니다. 여러분